안녕하십니까 나혼자 복싱 김간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자리에서 공격은 잘 하시는데 이동만 하면 나는 공격이 잘 안된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동 간에도 공격을 잘 하실 수가 있는지 그 연습 방법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바로 출발 자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원투 공격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원투 공격을 깔끔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자리에서 원투 내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은 힘드실 거예요 손이 나가고 회전이 받쳐주고 체중 이동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고 자 제자리에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완벽하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동을 할 때도 방금 제자리에서 했던 모션이 그대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이런 모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더 어려운 단계인 이동 단계에서는 제대로 된 펀치가 나갈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자리에서 펀치를 내는 법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연습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연습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도 다뤄놨으니까요 링크 따라가시면 제자리에서 공격하는 법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난 이제 제자리에서 충분히 잘 된다 이제 이동을 할 차례인데요 자 동작 바로 보여드릴게요 전진하면서 원투 원위치까지 이것까지를 하나의 동작으로 봅니다 원투 원위치까지를 하나의 동작으로 보는데 이 동작을 잘게 잘게 잘라낼 겁니다 총 네 동작으로요 자 하나로 보는 원투의 공격을 네 동작으로 하나 그리고 둘 우리가 처음 잡은 기본 자세죠 셋 넷 이렇게 네 동작으로 나눠서 연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어느 부분에서 보폭이 넓어지고 가드와 보폭이 원위치를 확보하고 공격이 나가고 다시 원위치까지 그런 손발과 중심의 연결 과정을 조각조각 내보므로써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연습했던 것을 다시 줄여주는 겁니다 네 동작으로 하나 둘 셋 넷이었던 동작을 하나 둘로 두 동작이었던 걸 한 동작으로 이런 식으로 동작을 나눠서 익히시고 연결을 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어려운 동작은 조각을 내고 연습을 하시고 충분히 그 기술에 대해 이해도가 높아지시면 다시 하나로 합쳐주는 연습 이런 연습을 하시면 그 동작이 가진 의미와 부분 부분마다 필요한 요소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반복 숙달 하시다 보면 눈 감고도 하실 수 있을 만큼 어떤 기술을 완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내가 하고자 하는 기술이 제자리에서도 충분히 될 수 있게 연습을 할 것 그리고 두번째 어려운 동작일수록 조각조각 되어서 충분히 연습을 할 것 마지막 세번째 조각됐던 동작들을 다시 하나의 기술로 이어붙여 볼 것 이런 순서를 따르시면 어떤 어려운 기술도 쉽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시범해보인 글러브는 저의 야심작 인사이드 캐나잉 글러브고요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다음 편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뭐 질문 없어요? 아 샌드백으로 위치기를 연습할때 아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팔이 충분히 안 펴지지 거리보시고 안 맞아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위치관계의 이해도 가능하지 연결해서 하나 둘 이런식으로 그럼 연습할때는 굳이 모든 주먹이 샌드백에 맞춘 다음에 강박관념 안가져요? 안가져야되지 이거는 자세연습이잖아 내가 원투를 만드는데 어떤 지금 왼손이 나갈 때 이 발이 나갈거냐 안 나갈거냐 오른손이 나갈 때 이게 나갈거냐 제자리 받아치기 카운터 아니면 전진 라이트 똑같은 오른손이라도 지금 원투에서는 손발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뭐 이런걸 이해하기 위해서 조각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전진잽 했던것도 어떤 동작의 일부분 전진잽 원위치 공방에 관한 가장 이상적인 기본자세 거기서 발이 우선되서 공격이 나가고 다시 원위치로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져야돼 이제 순식간에 이루어져야돼 이제 순식간에 이루어져야돼